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제가 중간중간 제 나름의 좀 좌절스러움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 좌절스러움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지나가서 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날이 온다 그런 마음을 좀 담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연주곡이었어요 시간 공개상 저희가 멘트를 저는 사실 Too Much Talker인데 시간이 줄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조금만 이렇게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바로 다음 노래 들려드릴 텐데 제가 되게 좋아하고 제 노래 중에 되게 좋아하고 귀엽다라고 생각하는 노래예요 그리고 설레이기도 하고 푸푸트하는 게 청년이 청년대의 저의 모습이 생각나는 그런 노래 좀 걸을까요?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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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